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겨울철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는 노년층인데요.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 연골이 달아서 없어지고 이로 인해 통증과 염증이 발생해 관절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나이와 함께 찾아오지만 젊은 층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평소 고된 일을 많이 하거나 과격한 운동 또는 사고로 인해 연골이 손상되고 달아 없어진 경우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한 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다시는 자연적으로 재생되기 힘들고 방치하면 5자형 다리가 돼 심할 경우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활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적은 운동만으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축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등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 대신 평지에서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중 하나는 바로 두부인데요. 두부의 원료인 콩은 단백질이 풍부해 통증과 붓기를 크게 감소시키고 비타민 E와 칼슘이 풍부해 뼈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관절 건강을 오래오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